청양군은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만 25세와 35세 청년 1인당 연간 60만 원의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양군은 25세 청년은 군 생활을 마치거나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이고 35세는 안정적 생활 기반이 절실한 시기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청양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3월 중에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양군은 올해부터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천만남 이용권도 주는 등 인구 3만 명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아직까지 불가능한 시기를 알려줍니다. 청양군은 2인당 1명 정도,